자아! 으아! 으악! 김글디업 닷컴 빅바 빅바 오늘 특별한 공감 바로 엄정화 선배님과 보고 광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이! 비보스콘 때 같이 무대를 함께 했었는데 광고 촬영으로 또 뵐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이렇게 둘이서 같이 촬영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두정아 선배님을 또 뵐 수 있구나 진빈 하이볼 모델이 되다니 진짜 말도 안 돼 애기야 나 먹었어 알죠?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먹었어 진짜 마시긴 하는데 물이 들어있어요 german 또 마시고 계세요 진빈 진빈진빈 진빈진빈 진빈으로 매미 울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짐빔 짐빔 우리집빔 빨리와 빨리 짐빔이잖아요 짐빔이라는 발음을 통해서 우리집빔 하면서 파티를 열어서 어서오라는 그런 내용을 촬영을 했는데 막 어서와 빨리와 이렇게 하는데 멤버들 생각하면서 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그렇게 안 부르는데요 빨리와 빨리 누가 멤버들한테 빨리와 하자 저 약간 술맛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써서 잘 못 마시는 사람인데 너무 맛있어요 감독님이 그러는데 잡음맛은 술을 좋아하시는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작 되 appreciated 어떤 $%&$&ум 총vei 얼마 과이 24 HOURS LATER 10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3 HOURS LATER 3 HOURS LATER 오늘 하루는 정말 좋은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집 가서 함께 해야겠네요 3 HOURS LATER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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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URS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